불길기 때문에 해변 가까운 쪽으로 가면 그나마 바람이 좀 약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변 쪽으로 접근한 다음에 바다 캠프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다 캠프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하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말리포 해변을 청소하고 있네요. 말리포 운동장을 이렇게 한바퀴 보냈고. 이쪽은 지금 바람이 조금 덜 불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한밀쪽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은 바람이 좀 약하고 바닷쪽은 바람이 제법 강하고 그러네요. 완전 난풍은 소보자들이 타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한바퀴 보냈고. 바닷가 안되죠. 바닷가 안되고 싶어요. 바닷가 안되고 싶었어요. 바닷가 안되고 싶어요. 바닷가 안되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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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간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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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